블박차가 저 앞에 마트를 지나야 됩니다. 대형마트. 윙바디 차가 있는데 옆을 지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가 부딪쳤어요. 뭐죠? 보셨나요? 여기 윙바디. 트럭에서 열고서 여기는 마트예요, 마트 창고. 이쪽 창고 부분이죠. 여기서는 뭘 움직이나.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왼쪽에 뭔가 보이네요. 제 뒤에 노란 거. 이거 뭘까요? 노란 게 뭔가 서 있어요. 이게 뭐 기계 장비인가? 여기에는 트럭이 있고. 이 공간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네. 내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가면 되겠지. 그런데 작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는데. 잘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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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뭔가요? 사람이 있네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이 차. 차를 모자이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제 보이죠? 지게발. 지게발이 칼날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게 보일까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내가 운전자 여러분, 저거 보인다. 여기에서... 나는 이거 보인다, 나는. 나는 이거 지게발 보인다. 아, 이 차 번호판 때문에 지게발이 선명하게 안 보이래. 에잇! 이거 불법주차 아닌데 그냥 저거 번호판 풀까요? 풀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사한 사고에서 아유 지게차가 있으면 지게발이 있다고 뻔히 알아야지. 그걸 알았다고 몰라. 그런데 지게차를 아는 분은 아는데요. 모르는 분은 저 차가 멀리서 보니까 지게차처럼 보이나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저기 지게차처럼 보이나요, 이게? 이거 무슨 기계가 하나 딱 서 있는 것 같죠? 기계 장비. 저 지게차가 너무 깨끗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그늘이잖아요. 여기 그늘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게날이, 지게발 포크, 포크가 저게 보였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교도회가 앞에 지게차가 나가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그런데 그 지게발이 아스팔트 색깔으로 비슷해요. 이렇게 가니까 신경 쓰면 보이는데 그렇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게 지게차다. 나는 지게차를 안다. 지게차는 항상 지게발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지게발이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어딘가 있겠죠? 밑에 있어도 지게발 밟고는 못 지나가요. 한 10cm 정도 떠 있잖아요. 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여기 윙바디 열려 있고 작업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이 타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 타고 있는 거 저거 저거 멀리서 보면 이게 보일까요? 여기 사람이 있네요, 여기. 여기 사람이 보입니다. 영상에는 여기서 파란 사람이 보여요. 여기 사람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게 조작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고개 숙인으로도 보이고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요. A필러 부분과 유리창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블박차 속도가 제법 빠르게 느껴지는데 시속 얼마였나요? 지게차라는 거 아셨나요? 지게차는 지게발 포크가 앞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못 했나요? 아래로 내리고 있어도 자동차가 거기 못 지나가거든요. 자칫 잘못했으면 앞유리를 치고 운전자 머리와 지게발이 부딪힐 뻔했는데 사고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추고 머리 앞에 지게발이 멈춘 건가요? 아니면 핸들 틀면서 유리를 깨고 들어오지는 않은 건가요? 부딪힌 후 브레이크 잡으면서 사고 난 걸 알게 된 건가요? 즉 미리 알았나요? 부딪히고서 알게 됐나요? 마트 쪽에서는 몇 대 몇 주장하나요? 약 20km, 시속 20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게차라기보다는 마트에서 운영하는 기계장비 정도로 생각했고요. 오른쪽에 윙백이 하물대로 워낙 커서 저 트럭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기계장비로 생각했지만 바디만 인식했고요. 포크가 앞에 달려 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몸체와 화물, 윙바디차 사이로 천천히 진행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직진한 겁니다. 지게차라고 인식도 못했고 포크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박았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포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운전석 쪽 A필러와 앞유리가 모두 깨지고 차에서 내려서야 지게차구나 포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고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다치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군요. 다행입니다. 무덤덤 뱄는데 사고가 나서 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비교적 최신의 외제차로서 A필러 강성이 강해서 다행이지 만약 오래된 노후된 차였거나 국산차였으면 LP필러가 약해서 포크가 밀고 들어왔으면 정말 위험했다고 얘기해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포크가 더 밀고 들어왔으면 우와! 얼굴을 강태였으면 나 즉사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운전석 쪽 A필러와 유리가 박살 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핸들은 전혀 틀지 않았고요. 지게발이 운전석 쪽 A필러 프레임을 밀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부딪히고 운전석 쪽 A필러와 앞유리가 깨져서 사고 난 것을 알았습니다. 아예 포크 자체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마트 쪽에서는 마트 직원이 지게차를 조종하고 있었는데요. 마트 쪽에서는 아무 답도 없어요. 사고 난 직후에는 전액 배상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배상 못해 주겠다. 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만 하겠다. 그리고 경찰 혹은 법에 의한 처분을 받겠다고 합니다. 즉, 처벌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대0 인정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그 앞에 노란 거 지게차잖아. 지게차면 포크가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그럼 거의 지난 때 지게차 옆에 갔든지 조심했어요. 지게차도 몰라요. 블박차 잘못 있지? 1번. 아니야. 아유, 그게 지게차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잖아. 신호수가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신호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게 포크발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유, 지게차 잘못 없어. 2번. 여러분의 선택은 몇 번이십니까?